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책은 아빠의 진심이 너에게 닿기를 부제는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33가지 삶의 지혜입니다. 지은이는 은빛 신사입니다. 이 책은 사회생활의 초년병인 20대와 30대의 두 딸이 아빠보다는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동안 보냈던 글을 엮어 만든 책이다. 옛날 중국의 어느 왕이 전국의 유명한 현자들을 불러 모았어. 그러고는 백성들이 살아가며 평생 귀감이 될 만한 글을 써서 올려주시오라고 명을 내렸지. 현자들은 동서양의 좋은 말들을 다 모아서 12권의 책으로 만들어 왕에게 바쳤어. 왕은 생업에 바쁜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좋은 말들을 언제 다 읽는단 말인가 하여 현인들은 아주 고심 끝에 12권의 책을 줄이고 더 요약해서 한 권의 책에 담아 다시 올렸지. 그러나 왕은 다시 더 줄이라는 명을 거듭한 끝에 현인들은 결국 맨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줄여 올릴 수밖에 없었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실감날 때가 아주 많이 생기더구나. 특히 사회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이 말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을 정도라 감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세상은 언뜻 보기엔 허술한 구멍투성이인 것 같지만 의외로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거든. 너희가 하는 모든 생각이나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일들은 설령 사소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모종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가까운 사람이 아닌 어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너희에게 과도한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대표적인 얘기겠지. 전후 맥락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럴 땐 암암리에 부담이 될 만한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닥칠 세상의 많은 위험은 스스로 알아서 너희 곁을 잘 피해갈 거라고 확신해.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파신하게 되어 있어.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세상을 절대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지 마라. 따지고 보면 세상의 일들이라는 게 과연 확실하게 맞고 틀리는 게 얼마나 있을까. 너희도 알겠지만 1990년대에 파리 출장을 자주 간 적이 있었지. 그 당시 어느 해인가 파리 시내는 거리마다 더럽게 널브러져 있는 담배꽁초와 휴지들 천지였어. 거리의 휴지통 자체도 없었고 말이야.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지. 그래서 참다 참다 실망감에 물어봤어. 왜 이렇게 거리는 지저분하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꽁초와 휴지를 버릴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야 직업이 없는 사람이 고용되어 휴지를 줍게 해서 새로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때 사실 나의 이분법적인 생각, 즉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건가에 대한 기존 관념이 무너지는 듯한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지. 내가 배운 옳다 그르다 라는 가치관이 어느 누군가 보면 전혀 온당치 않은 것이 될 수 있음을. 인간사 대부분 일들에 대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라는 판단이라는 게 때와 장소와 상황이 다르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라는 사실을 한방의 부끄러움을 느끼며 깨달았으니까 말이야. 옳다 그르다 라는 두 가지 잣대를 들이대면 사실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옳지 않은 것이고 틀린 거라 생각하게 되거든. 그럼 결국 내 눈에는 남들이 다 잘못하는 것으로 보이겠지. 그래서 흑백 논리가 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과 사사건건 부딪히기 일수야. 너희가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떤 경우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라는 이분법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하겠지. 그럴 때 비로소 훨씬 더 여유롭고 멋진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 또한 훨씬 줄어들겠지. 어느 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데 악마가 찾아와서 물었어. 무엇을 하는 것이오? 노아가 대답했지.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데 이 열매를 발효시켜 먹으면 기분이 아주 즐겁다오. 이 소리를 들은 악마가 말했지. 그렇게 좋은 것이면 나도 이 일을 거들고 싶소. 그러더니 악마는 양과 사자 그리고 원숭이와 돼지를 데리고 와서 죽이더니 그 피를 포도나무에 거름으로 주었어. 그때부터 착한 노아도 술을 즐기게 되었지. 그런데 한 잔 마시면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지다가 취기가 약간 돌면 사자처럼 용감해지고 술이 거듭될수록 온갖 재롱을 다 떨다가 결국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상태가 되어 아무데서나 나뒹구는 돼지처럼 변해버렸어. 탈모드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술은 천사가 보낸 것이 아니라 악마가 보낸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아주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 친구들을 만나든 회사에서의 모임이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술자리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 한계 주량이 되면 술은 절대로 더 이상 마시면 안 돼. 한계 주량이 오는 그때쯤이면 대개 술이 일순배 다 돌아가고 분위기도 왁자지껄 할 테니 그때부터는 술잔에 물을 따라 마시는 게 좋아. 술자리가 파할 때까지 정신도 조금 돌아올 거고 술로 인해서 발생할 여러 가지 실수들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거야. 술을 마실 때면 얼핏 보면 아름다운 꽃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리한 칼날 위를 맨발로 걷고 있는 것과 같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길 바랄게. 이 세상은 불공평한 곳이다라는 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가 말이 되려면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이런 전제부터 성립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같은 생김새나 성격 그리고 키나 아이큐 등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상태로 태어나야 한다는 전제. 그러고 보면 불공평이 곧 순리이자 자연의 질서인 셈이 되는 거겠지. 이런 말이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사실 이 말은 정당한 노력 없이 세상은 공평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우기거나 떼를 쓰는 느낌이 들고 시샘이나 질투 그리고 패배주의가 물씬 묻어나는 말 같아서 나는 아주 싫어하는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세상 자체는 이미 불공평한 게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 결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누구에게든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항상 사물의 밝은 면을 보아라. 이 좌우명 덕에 어쩌면 난 세상을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대신 웬만하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는 습관이 평생 몸에 뵌 것 같아. 세상을 살아오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닥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고비고비마다 극복하고 살아온 것도 어쩌면 어려서 본 저 구절이 습관처럼 몸에 뵌 사고 덕택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곤 하지. 불교에서 인생은 고해라고 했던가 고통의 바다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체 유심조라고도 했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고 우리가 세상 혹은 만물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 이런 말이 있지. 고운 사람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 데 없다. 이 속담 역시 사물의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밝은 면을 보면서 살아가자 라는 말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내가 참 좋아하는 말이야. 사물이란 항상 음과 양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양면이 존재하는 게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겠지. 하지만 그 중 어떤 면을 더 많이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해. 항상 사물의 밝은 면을 보며 살자. 그리하면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어 세상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감정을 많은 순간에 느낄 수 있을 거야. 혹시 무용지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니?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지.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 혹시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라는 말을 들어봤지? 소나무가 볼품없이 뒤틀리고 굽어졌으니 대들보나 석가래로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덕에 목숨을 보존하여 오래도록 선산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속담. 가족이나 조직에서 아주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지. 장자는 황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것이라네. 땅바닥만 해도 그렇다. 인간이 서있기 위해서는 발을 딛고 설 땅만 있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발 딛인 곳을 제외하고 그 둘레의 땅을 다 파 없애버린다고 생각해보게. 그럼 내가 딛고 있는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참으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 서있으려면 딱 한자 정도의 땅만 남기면 되는데 그렇다고 그 한자만 남기고 주위의 땅을 다 파서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나에게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그 나머지 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주는 게 장자의 무용지용이 주는 교훈이야. 세상에는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생긴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 될 거야. 무용지용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짧은 우리네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걸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에게 남이 옆에서 뭐라 하든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나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 사실 남들은 실제 다 제 코가 석자라 대개 생각하는 것만큼 너희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어쩌다 이야기한다 해도 수다나 가식 정도의 이야기 수준이지. 진지하게 내 고민이나 행복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리하여 당당하고 자유롭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으로서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자 눈 감을 때의 후회를 가장 덜 할 수 있는 가치 있고 멋진 삶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하며 당당하게 살아간다 해도 다음에 두 가지는 지켜가면서 해야겠지. 첫째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야. 둘째는 현재나 후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야. 상기한 두 가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한 번뿐인 인생 멋지고 당당하게 너의 인생을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즐기라고 꼭 권유하고 싶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그 인생길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멋지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너희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어려서나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로부터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지. 친구가 나쁜 일을 하거나 옆길로 세면 그걸 못하도록 말려주는 게 진정한 친구다 라고 이 말은 당연히 천번이고 만번이고 옳은 소리지. 왜냐하면 그때는 배우는 시절이잖아. 그런데 이 충고라는 게 나이 들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 들어서도 친구를 위하는 일이라며 친구에게 늘 아낌없는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거야. 그건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야. 성인이 된 다음에는 너희가 하는 충고나 배려라고 하는 게 상대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잔소리로만 들릴 수 있지. 아니면 너희가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정신나간 소리로 들리든지. 사람은 통상 서른 살이 넘어가면 대부분 비교적 상식과 교양을 가지고 나름 자기 스스로 세상을 잘 해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나이가 50대가 지나고 60대가 되어보니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본적인 생각과 사고들이 전혀 변하지 않더라고. 오랫동안 친구들을 보아도 젊었을 때랑 똑같아. 변한 게 없어. 그러니 30이 넘은 사람에게는 앞으로 절대 충고 같은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딱 한 가지 예외는 있어. 만일 상대방이 너희에게 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물을 때 그때는 그 친구에게 진심과 성심을 다해서 반드시 본대로 느낀 대로 너의 의견을 과감하게 이야기해줘야 해. 사기로 유명한 사마천이 쓴 보임소 경서를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예쁘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모를 꾸민다. 이게 다 무슨 말이겠어.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가장 고맙고 좋을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이 글이야말로 정말 남자와 여자의 심리를 꿰뚫어본 명언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충고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건 격려와 칭찬이란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간관계는 맺고 끝내는 걸 강하게 하지 말고 여백을 남겨라. 만약 너희가 적어도 사회생활을 다 은퇴하고 난 60대가 넘은 이후라면 너희를 피곤하게 하고 심지어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굳이 관계를 맺으면서까지 살아갈 필요는 없겠지. 그러나 너희처럼 사회초년생들인 20에서 30대나 한창 때인 40에서 50대는 싫든 좋든 무수하게 많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 그래서 상대방과 관계를 당장이라도 끊고 싶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첫째로 먼저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세상의 이치가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듯이 내가 당연히 아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둘째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대방이 무례하거나 성품이 안 좋거나 또는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굳이 죽기 살기로 관계를 무자르듯이 끊어낼 필요는 없어. 마음속으로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겉으로는 절대 표시를 내지 않는 게 좋다는 말이야. 굳이 다시 못 볼 정도로 감정적으로 격하게 헤어지지는 말라는 소리지. 살다 보니 어느 구름에서 비 내릴지 모르고 하찮게 생각했던 것도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 때가 엄청 많아. 오죽하면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라는 속담도 있겠니. 이제 오늘부터 저 사람은 적이다. 라고 생각하여 격하게 헤어지거나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지.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분명 너희의 기분도 안 좋거든.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도 헤어질 사람은 다 헤어지게 되어 있어. 살아보니 이 세상에 절대적인 선인과 절대적인 악인은 없다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 단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과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뿐. 그러니 옆에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다시 보았을 때 쿨하게 눈인사는 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딱 연락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백을 남기는 것이 좋아. 60인생을 살아보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정말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더구나. 그러기에 오죽하면 진정한 친구 한두 사람만 가져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했을까. 특히 학창시절에는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 그 당시에는 둘러보면 여기도 친구 저기도 친구 온통 친구 투성이니까 믿지도 않았었고 의아하기도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말은 진리가 되더구나. 그럼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친구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친구가 결코 행동이 어긋나거나 행실이 엉망인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거꾸로 보면 부모에게 막대하는 친구들은 본인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배반하거나 함부로 대하곤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지. 자기 부모에게도 막대하는 친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건 어쩜 아주 잘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을 거야. 그러하니 앞으로 친구를 새로 사귄다고 한다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친구는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기를 가장 첫 번째로 당부하마. 둘째는 동물이나 약자에게 따스하게 대하는 자를 친구로 두었으면 해. 약자에게 관대하고 따스한 사람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동물을 잘 보살핀다거나 동물에게 또한 따스하게 대하는 친구는 일단 공감 능력이 높고 본성이 따스하며 측은 지심을 아는 선한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아. 반려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난폭하게 대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아주 높고 동물이나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형적으로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사실이야.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거들랑 눈에 안 띄게 서서히 그들과의 관계를 줄여 나갔으면 해. 외국에서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희대의 살인마들을 조사해본 결과 거의 예외 없이 사전에 동물 죽이는 것과 학대하는 행동을 아무 죄책감 없이 무슨 놀이처럼 했다고 하더라고. 그들에게 약자는 그냥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놀잇감 정도일 확률이 높아. 그래서 권고하건대 동물을 학대하는 자들이나 어떤 동물이든 자기가 싫어한다고 괴롭히거나 하찮은 생명으로 취급하는 자들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과는 함께 오랜 친구로 동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삼갔으면 해. 이 두 가지는 거듭 당부하마. 그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그가 동물이나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살아오면서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 아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를 꼽자면 가까운 사이에서는 편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도 이해해주고 안아줘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대에 대해 존중감 없이 대하고 때론 무례와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아주 오래 쌓아온 관계라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헤어지는 경우도 다반사고 안타깝게도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할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약간의 거리조차 두질 않고 완전히 자신과 동일시하는 실수가 빈번하다 보니 상호간에 돌이킬 수 없는 언행과 상처로 인해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도 허다해. 명신보감 성심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오래 머물러 있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게 여기고 자주 오면 친하던 것도 멀어지느니라. 오직 닷새 만에 서로 보는데도 처음 보는 것 같지 않느니라. 결국 친분을 서로 오래도록 아름답게 나누고 유지하려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더 예의를 차리며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말로 해석해도 무리는 아닐 거야. 가벼운 부부싸움을 할 때라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 첫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부부간의 해선은 안 되는 말은 시댁이나 처가 즉 배우자의 원 가족에 대한 무시와 험담이야. 배우자 집안에 대한 부정 즉 말만 하면 너희 집은 왜 그래 무슨 집이 그러냐 등의 무시와 험담은 부부간의 절대 해선은 안 될 첫 번째 금지어 인 거야. 요즘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조차 자기 부모나 가족의 욕을 하는 일명 패드립을 듣는 걸 가장 수치스럽고 이성을 상실케 할 만큼 가장 큰 욕으로 여긴다고 하지.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의 집 남편이나 아내와 비교하는 말이야. 나도 돌이켜보니 젊은 시절 너희가 어렸을 때 다른 집 남편과 비교당하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기분은 사실 말 못할 정도로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했거든. 마지막으로 절대 해선은 안 되는 건 부부간의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예전엔 거의 99%가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면 지금은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더욱 유의해야 겠지. 명심보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직접 보고 경험한 일도 모두 참된 것이 아닐까 두렵거늘 뒤에서 하는 말들을 좋기 어찌 깊이 믿으리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것도 다 진실 라고 확신할 수 없는데 남이 하는 말만 믿고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사람들이 하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수없이 오가는 가십이나 소문 따위는 딴 나라의 먼 이야기련이 흘려듭고 가능한한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직접 본 대로 경험에서 느낀 대로만 믿는 습관을 기른다면 타인에 대한 쓸데없는 관심과 고민 등 복잡한 인간관계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동시에 아주 단순한 삶을 즐길 수도 있을 테고 타인에 대한 괜한 오해와 편견에서도 벗어나게 되어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 반면 소문에 솔깃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산다면 너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늘 삐뚤어져 보이고 왜곡되어 보일 거야. 타인에 대한 소문에 너무 솔깃하여 관심 기울이지 말고 너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만 믿는 습관을 잘 길러보자고. 우연히 한두 번 이익을 보았다고 자신을 과신하거나 손실을 만회하겠다고 끝없이 달려드는 탐욕의 시장.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야.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 더군다나 오랜 시간 동안 아끼고 안 먹고 안 놀고 해서 모아놓은 귀중한 돈으로 위험자산에 손을 대는 순간 몇 년 동안 모았던 것을 단 몇 초만에 날린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 나 역시 지점장으로 아주 오랫동안 근무했었는데 채권 등 다른 금융상품이나 공모주 청약이 아닌 직접 주식을 한 사람들을 보면 이익을 보고 떠난 사람은 극소수였고 대부분 손실만 보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 심지어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 이건 너무도 특별한 경우라 지금껏 잊혀지지 않아. 최초 5억원을 투자한 K라는 고객이 있었지. 그 고객은 처음부터 신용을 풀로 썼는데 온 우주의 기운이 모였는지 6개월 만에 무려 65억 원이 되었어.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이지. 주식으로 1년도 안 되어 원금의 1200% 이상을 만들었으니 그래서 고객을 면담하고 위험하니까 50억원은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해놓고 15억원만 가지고 주식을 하시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드렸지.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시더라고 한두 달만 더 있으면 100억원을 만들테니 그때는 꼭 그리하자 하시면서 어떻게 되었을까 며칠 후부터 시장이 하락하더니 급기야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시장이 급락하게 시작하는데 정말 정신이 없더구나. 믿어지지 않겠지만 1년 후 이분이 찾아간 금액이 얼마일까 딱 600만원 65억원이 600만원이 되는데 딱 1년 믿어지지 않겠지만 실화야 정말 이건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주식 시장 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정작 주식을 안 했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어. 그건 바로 너희의 일상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이야. 주식이 제로썸 게임이라면 50%의 확률로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주식은 제로썸 게임이 아니거든. 국내외 수많은 외생 변수와 선택한 종목의 내재변수에 대한 위험요소가 셀 수도 없이 많아서 순발력 있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익을 볼 확률보다는 손해를 볼 확률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앞으로 여윳돈이 있어도 주식이나 코인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아빠도 가장 후회하는 점이 있다면 바로 개인연금을 들지 않은 거야. 실제 은퇴자들인 주변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니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걸 후회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 나 역시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인생이란 게 참으로 신기해 잠깐이면 늙어 그냥 눈 한 번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어느덧 머리는 이렇게 하얗게 변해버렸고 잠시 졸다가 깬 것 같은데 꿈 많던 그 젊은 시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으니 아직도 생각은 젊은 날이랑 똑같은데 말이야 난 사실 어려서부터 부자로 살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단언컨대 돈을 많이 가진 부잣집이나 돈 많은 사람을 지금껏 한 번도 부러워해본 적이 없어 부자로 부자로 살려면 돈 많은 부자를 부러워했어야 하는 건데 어쩜 나는 부자로 살 수 있는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지 간혹가다 누군가가 어디에 사내 아파트 몇 평에 사내 자랑스레 이야기한다든가 부러워하는 걸 보면 아직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마찬가지야 그런 게 대체 뭐라고 사람이 비싸야지 걸치는 게 비싸도 타고 다니는 차가 좋아도 사람이 싸보이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곤 하지 그러다 보니 돈 벌면 그냥 모을 생각보다는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이 그냥저냥 잘 쓰고 살아왔던 것 같아 사실 돈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아는 것 같기도 해서 크게 할 이야기는 없다만 하지만 나처럼 살면 돈은 크게 모을 수 없으니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싶거들랑 나같은 전철은 밟지 말고 아빠의 반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잘 챙겨보기를 바랄게 먼저 부자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인데 그들을 굳이 존경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부자가 되려면 그들을 존중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봐 타인을 착취하거나 불법 혹은 부정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세상에는 차고도 넘치니 그런 사람들은 절대 부러워해선 안 되는 거는 잘 알지 그러다 보면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유심히 관찰할 테고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 시샘과 부러움을 가지고 그들을 따라하다 보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어느덧 너희도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두 번째는 큰 돈보다 큰 돈을 아낄 줄 알아야 했어 난 이 부분에서도 빵점이라고 보면 돼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필요하다면 일단 쓰고 보았으니까 결국 티끌 모아 태산인데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돈이 모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겠지 나이 들어 주위를 돌아보니 대부분 돈 걱정 덜하고 나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검소함과 절약 그리고 푼돈을 아끼는 것이 생활화된 사람들이더구나 이 부분은 너희들이 부자로 살고자 한다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생활태도라고 생각해 내 월급의 반 정도 받은 사람들도 티끌 모아서 현재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보니 옛날부터 월급이 적고 많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 그들은 대개 불효 불급하지 않으면 돈을 쓰지 않는 생활이 몸에 뱉고 아주 작은 것을 아끼는 습관이 체질화 되었던 사람들이야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푼돈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는 그 두 가지 돈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니 너희는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꼭 부자로 살아가는 길을 택했으면 싶어 모든 신들의 왕 제우스와 사사건건 대립했던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있었지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최초로 부를 선물했으며 이름 그대로 먼저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예지의 신이야 그에게는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에피메테우스라는 동생이 있었어 프로메테우스는 자신과는 정반대로 일단 저지른 다음에 생각하는 동생 에피메테우스가 항상 걱정되어 제우스가 내게 어떤 것을 준다 해도 나중에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 에피메테우스는 제우스가 보내준 판도라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지 제우스 역시 판도라에게 결혼 선물로 항아리를 보내며 절대 열어보지는 말라고 했어 그래서 그래서 부부는 프로메테우스의 신신당부도 입구에서 아무리 궁금해도 항아리를 열어보지 않고 잘 가지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너무도 궁금한 나머지 항아리를 조심스레 열어버린 거야 순간 항아리 안에 있던 고통 질병 전쟁 등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순서대로 다 튀어나오고 말았지 화들짝 놀라서 얼른 뚜껑을 닫았는데 그때 미처 하나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있었어 그게 바로 희망 이라고 그때 빠져나왔던 모든 것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한 인간이기에 삶이 이렇게 고되고 힘든 거라고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희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인 거라고 이게 그 유명한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지 이 판도라의 상자에 남아있는 희망 처럼 너희 가슴속 깊은 어딘가에는 반드시 희망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항상 자리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늘 자신감을 잃지 말고 힘을 내야 해 희망이란 두 글자가 매순간 너희와 함께하는 한 그토록 바라던 모든 일들은 너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지금까지 부모 부모 자녀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소개한 이 책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조언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진솔하고 현명하고 필요한 조언입니다 물론 수용 여부는 조언을 듣는 사람에게 있지요 세상에는 자신이 믿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조언이나 가르침을 열과 성을 다해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경우죠 자신은 그 가르침과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몸으로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러지 못한 경우입니다 저도 하루치 생각에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등의 당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이러저러 해야 한다 라고 말한 뒤에 시간이 지나서 더 바람직한 의견을 정립하거나 했을 때 수정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지만 그러한 과거의 제 모습도 과거 그 당시에는 진실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수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도 젊은 시절에 이런 조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라면 후회는 덜하고 보람은 더 느끼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삶은 정립식 입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느끼고 깨우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의 바탕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위에서 새로운 삶을 또 지어갑니다 정보의 기록과 공유는 인류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지혜가 꼭 필요했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정보의 기록과 공유의 용이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너무 증가해서 정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또한 과거 농경사회 시절에는 사회 변화가 미미했지만 지금의 4차 산업 시대에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이 젊은이에게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지식적인 정보는 또는 학문적인 정보는 노인이 젊은이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다못해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사용 같은 현대생활의 필수적인 기초정보도 젊은이들이 훨씬 더 능통합니다 다른 건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렇지만 인생과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속성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변화속도가 매우 미미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급변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소개한 이 책처럼 인간과 인생살이에 대한 지혜는 예외도 있지만 여전히 노인들의 전유물입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계층적 차별과 갈등이 매우 심각해지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노인의 지혜를 꼰대의 잔소리라고 치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큰 손해입니다 결국 오랜 기간 한두 개의 한 두 개의 시대착오적인 조언 속담 격언을 예로 들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조상들 혹은 노인들의 지혜를 저버리면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오의 오의 주장하는 주장하는 것은 껍데기에 휘말려서 오의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 자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어적 형식의 오류에 속지 말고 오의를 봐야 합니다 과일을 먹을 때 단단한 겉껍질은 버리고 속에 과육만 먹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들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버리고 진실하고 도움이 되는 그 알맹이 과육만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도움이 되죠 깨끗한 물은 마시고 흙탕물은 발을 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책에서도 두 딸을 향한 한 아버지의 오의 즉 인생살이의 지혜만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